자 여러분들 긴장 많이 하셨을 거 분명합니다. 그렇죠? 한국지리보다는 세계지리는 확실히 좀 쉬웠던 것 같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늘 말씀드렸지만 감을 잃지 않는 방법. 9월 모평은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월을 잘 보게 되면 오히려 방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여태까지 잘 해왔잖아. 그러니까 잘 해온 대로 마지막까지 선생님 커리 따라 오시는 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별다른 뾰족한 수를 찾는 게 없잖아요. 그치? 또 여러분들도 보여드렸잖아요. 열심히 하면 선생님이 가르친 내용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도 꼭 해설강의 들으시면서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갑니다. 자 벌써 뭐 축다이가 또 나왔죠. 또 U자국 V자국이었는데 빙하가 더 깊게 또 옆으로 후빈 거죠. 그 다음 나미비아 우리 벵겔라 한류에 의한 해안사막 시작! 한류 안정 안개 사막 여기 바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한류 안정 안개 사막 이거 메사와 뮤트 보통 이제 벙어리 잔갑이라고도 불린대요. 밑은 요렇게 해서 요구리 알잖아. 시작! 수평의 지층 차별 침식 건조 지역일수록 대표는 미국 남서부 이게 딱 이게 그게 실력이에요. 이건 상록 침엽수죠. 야 추워 죽겠는데 입이 넓으면 더 떠는 거 아니야. 넌 추울수록 이루고 다니냐? 이루고 다녀야지 너. 빙하 침식 빙하 지형 그러면 빙하 침식 지형 빙하 퇴적 지형 요렇게 딱 나눠서 또 떠올라야 될 것이고요. 또 화산활동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까 답이 되는 건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또 배운대로 이거 항상 지도 나오면은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는 지금 딱 봐도 적도하고 그 다음 회귀선 사이잖아요. 얘는 우리 너무 잘하는 이게 이제 탄자니아의 다르에서 살람이라는 곳으로 사반하고 요건 너무 잘하는 케이브타운 지중해성 기후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들은 또 이제 지중해성 기후 요렇게 됩니다. 자 열대 수렴 그러니까 수렴이라는 게 만나는 거죠. 뭐하고 뭐가 만나는 거냐면 우리 많이 배웠잖아. L H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거죠. 그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요렇게 요렇게죠. 요 바람 이름이 뭐예요? 무역풍이죠. 무역풍 니은에 아열대 고압대 H L 그죠? H에서 L로 바람이 붑니다. 무역풍 자 대류성 강수 시작 다소 다소 많이 했죠. 얘는 이제 무슨성 강수? 대류성 강수죠. 얘는 전선성 강수가 되겠습니다. 기역은 고기압이니까 고기압은 흐렸던 날씨도 맑아져요.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대류성 강수는 기역에서 더 활발하죠. 그 다음 니은 아열대 고압대는 A C 지역의 기후 그렇죠. 얘네 지중해성 기후는 바로 여름이 건기죠. 여름이 건기다 고압대 지배를 받습니다. 오케이. 겨울은 한대전선 편서풍 영향으로 한대전선의 영향을 받게 되죠. L L L 요거 이제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자 디귿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표에 수직으로 전달되는 거 맞지 않아 3 6 9 12 적도 3 북해기선 6 이렇게 그럼 디귿이 북해기선에 위치할 때라는 건 바로 6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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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으로 쬐 때 B는 우기냐 그랬어요. B 요 때가 6월이면 얘는 남반구니까 남반구의 6월 말은 겨울이죠. 겨울 겨울은 건기죠. 건기 그쵸? 우리 사바나를 기호로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건 기호를 가르쳐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겨울 독일어 winter dry 겨울이 건조해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니은 디귿이 답이죠. 3번 3번 문제는 이건 GIS 문제고 교과 내용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것은 해설은 하진 않고요. 최근에 대신 GIS 문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렇게 국가 이름을 알아야 풀 수 있게 냅니다. 시작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와 볼리비아 칠레 이렇게 됩니다. 답은 3번이라고 합니다. 4번 이 문제가 진짜 어려웠어요. 생각을 잘해야 돼. 어려웠을 거야. 라틴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 중 하나고 A씨는 각각 사망률 연평균 인구 증가율 출생률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잡아야 될까요? 두 개는 여러분도 알지만 선진국 대륙이죠. 중요한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망률도 의학발달로 낮아지고 있고 출생률도 대부분 산화제한 정책으로 낮아지고 있고 연평균 인구 증가율도 낮아지고 있죠. 그런데 힌트가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50년부터 이 기간을 봤을 때 굉장히 급격하게 낮아진 것이 보통 개도국 대륙이 되고 이것도 설명을 이모다 같은 데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선진국들은 이미 이때도 인구 증가율이 높지 않았다는 얘기죠. 개도국들은 매우 높았다가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중인 거고요. 이게 라틴아메리카가 될 가능성이 높고 유럽 아니면 앵글로 아메리카인데 이걸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게 뭐냐면 인구의 자연 증가율 인구 증가율 이라는 게 뭐냐면 인구의 자연 증가율 에다가 순위동률을 더한 거잖아요. 그렇죠. 순위동률은 선진국은 플러스고 이동률 계도국은 또 마이너스라는 게 떠오르고요. 여기서 중인 건 인구 증가율이 나온 거야. 이게 뭐예요. 출생률 빼기 사망률이죠. 중요한 건 뭐냐. 개념 때 설명을 해드렸는데 대개 인구 증가율은 이 부분이 훨씬 큰 포션을 차지해. 이 부분보다. 대개 이거 빼기 이거 한 게 이거라고 보셔도 돼요. 이게 크진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인구 증감이 요거에서 주로 좌지우지 되지 이민에 의해서 좌지우지 잘 안 되거든요. 대개 대개는 그렇다. 인문질이니까. 그러면 요거 빼기 요게 이거긴 하지만 이 문제는 지금 요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요거 빼기 요게 요거지만 요거로 봐도 돼요. 그럼 결국 이제 예를 들어서 세팅이 나오고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 이게 출생률이고 요게 사망률이고 요게 연평균 인구 증가율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도 알지만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은 건 알잖아. 계도국들은 아직도 인구의 자연적 증가가가 이루어지니까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거든요. 오케이 어 자 그럼 이제 보시면은 요게 이제 출생률이고 요게 이제 사망률로 본다면 그쵸? 그럼 대충 계산해봐도 보면은 요게 지금 출생률이 한 4.2 정도 돼요. 요게 지금 1.3 정도 돼요. 1.3 요게 어느 정도 되냐면 한 2.7 정도 되죠. 그럼 4.2에서 1.3을 빼면은 대략 한 2.9 정도 나오죠. 2.9 근데 2.9인데 왜 얘는 2.7일까요? 그렇지. 바로 순위동률이 마이너스 0.2 정도 마이너스일 테니까 개도국이라서 그렇게 보면 얼추 맞아 이게 얼추 맞아요. 오케이? 얼추 맞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인구의 인구 증가율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되게 쉬워지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배웠지만 인구 단어는 뭡니까? 아프리카 1이 유럽 꼴찌죠. 인구 증가율도. 그럼 딱 봤을 때 벌써 인구 증가율이 요거라면 요기서만 봐도 요기서만 봐도 요기서만 봐도 그렇죠? 요 아니면 현재로만 봐도 얘가 지금 어때? 인구 증가율이 훨씬 낮아. 그럼 훨씬 낮은 쪽이 유럽이고 요게 앵글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글로라고 볼 수가 있죠. 앵글로 오케이? 음 그럼 우리가 이제 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없죠. 우리 우리의 컨택이 맞는 건지 우리의 컨택이 맞는 건지 자 그럼 봅시다. 출생률 빼기 사망률 요거 한번 해보죠. 요거 지금 보니까 출생률이 한 1.1 정도 되는 것 같아. 사망률은 한 0.2 정도 되는 것 같죠? 그럼 요게 결과가 얼마나 해야 되냐면 한 출생률에서 아니 미안해 미안해 미안합니다. 출생률이 요거죠. 출생률이 거의 1이다. 1.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률이 사망률이 그쵸? 오 그쵸?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죠?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은 것만으로도 우리가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조금이나 높단 말이야 그럼 그 합이 예를 들면 0.1인데 실제 인구 증가율은 0.2라는 것은 순위동률이 플러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요거 더하기 요게 인구의 자연 증가율 더하기 순위동률이 인구 증가율이니까 요 세팅을 요 세팅만 봐도 유럽은 벌써 마이너스라는 얘기가 우리가 들었잖아. 독일 독일이 대표적이고 그렇죠? 사망률이 출생률보다도 더 높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세팅이 되고요. 자 1번 A는 출생률 C는 사망률이다. 답이 요거 요거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나보다 국가의 수가 많죠. 요 두 나라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인구밀도 나다. 우리 배웠죠. 인구밀도 시작! 아시아 1위 앵글로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꼴찌 앵글로도 굉장히 인구밀도가 낮거든요. 그쵸? 어 낮다. 맞는 얘기고 중2연령 중2연령도 노인 관련 지표는 유럽 1위죠. 유럽이 1위입니다. 그쵸. 자 가로부터 라틴 아메리카로부터 라틴 아메리카는 어디로만이 이민 갈까? 가깝고 잘 사는 앵글로죠. 그렇지. 다가 나보단 적을 것입니다. 5번이 답이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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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